다음 소식입니다. 스마트 해양안전지원센터를 내항 1보두에 조성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. 인천 내항 공공재생시민행동은 세월호가 출발했던 인천항에 가장 먼저 건립돼야 할 스마트 해양안전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항만당국은 내항 1보두 공공용지를 즉각 제공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정부는 선박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약 99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센터를 건립한다는 구상입니다. 8월까지 입지를 정해야 하지만 관계기관마다 내항과 연안부두, 영종 등 다른 지역을 제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인천시는 내항재개발의 앵커 시설로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적지로 내항 1보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. 한편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등 관계기관은 30일 인천항만공사에서 입지 선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